오늘 첫번째 두번째에서 토탈 한 200점 가까이 점수 올려드렸고 자 2분 점수 보면은 지금 150점 올라서 1689 그리고 왕뚱님도 160점 올라서 1882 제가 100점 올려드렸고 강타님은 오늘은 안올려드렸어요 자 2분은 1993 여리형 방송음속을 해달라니까 강타님 야 2분 점수 보면은 강타님 여리형 방송음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왕뚱님도 150점 160점 여리형 방송음속을 내 목소리 듣기싫어 음속을 해줘요 음속을 아 음속을 아이트템 누른 다음에 음속을 하면 되잖아 강타님은 음속을 됐나요 아 아직도 안됐어 여리형 방송음속을 한 방법 무한방법 아 미칠것같애 여리형 방송음속을 내 목소리 듣기싫어 아 또들어 내 목소리야 빨리 음속을 해줘 아 음속을 아이트템 누른 다음에 음속을 되잖아 지금 여리형 방송 누가 보고있어 빨리 음속을 하라니까 강타님은 탈락 여리형 방송음속을 한 방법 아 미칠것같애 150점 160점 여리형 방송음속을 내 목소리 듣기싫어 아 또들어 내 목소리야 빨리 음속을 해줘 아 음속을 아이트템 누른 다음에 음속을 되잖아 어 내 잘못이었다 하하하하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었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었어 아 내 잘못이었어 아 내 잘못이었어 아 내 잘못이었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아아 자 다들 오셨죠? 네 아 죄송합니다 범인은 저였어요 범인은 여리형이 범인이었구요 어 강스님 저 다른 분들 다 짜증내서 죄송해요 아아 아아 범인은 나였어 아 민망해 범인은 나였구요 자 어쨌든 이분들 모시고 자 이분들 모시고 다시 한번 연승 가볼게요 아 미안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자 이해해주시구요 아 내가 내 목소리 들으니까 미칠것 같애 하하하하 강타 괜히 괜히 죄없는 강타님은 개욕먹었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평점이 1935야 자 여기부터 이제 심각합니다 už claw 아 맛있게 어 심각해 점수가 많이 올라왔죠? 자 오버워치 캐릭터는 유튜브에 강좌 올렸는데 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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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려요 강타님 소리가 좀 작아 테스트 하나 둘 셋 처음에는 뭐 쏠려도 괜찮고 아 165점 requires 안들리시지 안들리시지 안들리 잘 들려요 잘들려 잘들려 ㅋㅋㅋㅋㅋ 어 잘들려 자 게임 시작하면 팀 보이스로 옮기세요 네 아 힘들어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감 오늘은 요건 감이 안좋아 요건 감이 안좋아 요건 못이길거같아 왜냐면 힘들어 아까전에 제가 좀 체력이 남아있었거든요 체력이 없습니다 자 쿨링 루슈 해주시고 쿨님 저기 9군 잘 쓰시더라 루시우국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 조합조합조합 강타님 빨리 초이스해 왜 초이스 안 하세요? 자 강타님 초이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팀 보러 옮겨주세요 어 오케이 아 죄송해요 강타님 우리 유일한 매니저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 호우님 저랑에서 200점 울렸어요? 아 그치 여린이형이랑 잘 말해주는 캐릭터 그것만 파괴 여러분 라인이나 루시우하면 어디가든 사랑받습니다 라인 루시우하세요 아 임리 1100이야? 그럼 같이해서 올려야겠네 아까 리퍼하는거 보니까 이판 지진 않겠다 아까 파라였어요? 아 잘하셨어요 애들이 난리야 왜 아 욕하면서 심해가 원래 그래 심해가 서로만 욕하고 난리야 자 게임 시작하면 이제 채팅 못봅니다 게임 시작하면 이해해주세요 게임 시작하면 어 눈에 뵈는게 없어요 아시죠? 5 5 4 3 1 실러 2천 2500은 안돼 심해 탈출인데 자 부셔 이거 만티로 부셔 가자 가자 진짜 안좋아하네 와 나 리퍼할줄 알았네 큰일났다 진짜 안좋아 등기마 그 엘리베이터에 저격있네 저점 2층에 리도 저점 2층에 리도 왜 이렇게 안맞네 아아 니틱이야 저점 들어왔습니다 어! 아 총알이 없었어 아 젠장 아 우클릭했는데 우클릭했는데 총알 총알이 안나가 총알이 한발밖에 없어갖고 아 아무 생각 없었다 아 센스 없어요 아 아 맥크램 안되는데 지금 왼쪽 왼쪽 석양 석양이 진다 클리퍼 아 아 뭐야 위도 아 아 나 열받았다 일단 소울드 하자 자 삼성님 감사합니다 땡큐 삼성님 감사합니다 삼성님 아까 삼성님 아까 삼성님이요 삼성님 이 아 못봐 나 아직 못봤어 아직 백지 못봤어 노퍼 오우 강타님 엄청 잘하네 야 강타님 엄청 잘하는데 잠깐만 보고하자 어 100개 와 대박 자 삼성님 감사합니다 땡큐 와 100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 이 랜드에서 진짜로 보는거랑 다르지 아 감사합니다 저거 저기 정면육상의 위도 아 불렀네 다행히 종이집니다 다행히 종이집니다 아 때리지마 피없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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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뒤에 뒤에 과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, 안 죽냐. 정말 죽냐. 나이스. 너희도 안 죽냐. 정말 죽냐. 내 발을 죽이 Ele. 하나, their chess, we are all totaled. 넌, my presence. 내만 죽이. 네, I can't say that. 어, I can't say that. hop, thank you. 러시아 궁을 쓸까말까 아 궁을 왜 써 아 요건 뻘궁이다 휴식궁 왜 썼어요 화물에 붙어 화물에 붙어 화물을 옮기게 아 어떻게 죽는거야 라이브가 붙어 다 왔다 다 왔다 사장도 기를 주세요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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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을 뻔했어 모아서 가자 모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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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했네 아 알 수 있구나 나 붙어있니? 2층 가고 아 궁 있어요 다 엎어 줄게요 왼쪽에 맥크리 좀 잡아주시고요 고상도 없네 뭐 이런게 있어? 아 이거 티비로 없네 이 일이 아닌가봐요 디바 거기있다 디바 어딨어 아 나이스 아 괜히 숨어있었네 아 뚜벅뚜벅 소리가 나서 들어가는데 우리 집에서 뻘구 나 길을 잘못 뚫었어 내비게이션이 없어갖구 아 골목을 하나 잘못 뚫었네요 바스하면 지겹잖아 이번에 또 바스하면 지겹잖아 그쵸? 아 토르하면 지겹잖아 이번에 또 바스하면 지겹잖아 그쵸? 이번에 토르 딴 데도 박아올까요? 강타님 마이크 있어 강타님 강타님? 시청자님이 의심으로 해서 강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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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맞죠? 네네 본인 맞습니다 본인 맞대요 강타입니다 바스다 바스 라인님 바스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강타님이 아까 저기 뭐야 강타님이 라인을 잘하셔서 좀 편하긴 하다 깜짝 놀랐네 혼자 다 잡고 있네 왼쪽으로 나가면 빠른데 오른쪽으로 나오면 더 멀어요 자 죽으면 왼쪽으로 나오세요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 바스 어딨어? 바스 왼쪽에 있습니다 박스? 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구나 정답 정답 바스 엘리베이터 타요 바스 엘리베이터 바스 엘리베이터 서점 뒤쪽에 엘리베이터 기분엔 박살내지만 말라고 좀 엘리베이터 타 바스 바스 아 말 되게 안 돼 아 말을 안되 안하는데 안하는데 펜싱! 펜싱!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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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해 애들의 치매 특징이죠 남의 발을 안들어 티바이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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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 뭐하는거야 젠지드업을 이제 잡아준 줄 알았나 루시오카 네 그거 죽는게 필요없어요 어 봐주지마 그냥 봐주지마 티바이츠 티바이츠 빠졌다 티바이츠 안 들어오면 돼요? 오른쪽으로 돌거같은데 안들어? 트레이 우측으로 빠졌어요 나 이제 붕쳤다 딘지도 우측 디바이츠 우측 리퍼 우측 우측으로 많이 와요 네 놀랐지? 놀란거야 애들이 다 포착장으로 왔어 아싸 이게 나이스 나이스 트레이 스토 오른쪽으로 빠졌어 배워보아야 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나이스 이번엔 바꾸자 대박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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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pues 흠 아 흠 야 이거 하나 잡으려고 디바쿡까지 쓰냐 야 이제 파라까지 나왔어 파라까지 아 이거 그냥 유자해 어 아파 터지겠다 한번 터트려 터져도 되겠다 자리 바꿔줘 아 이거 터졌다 이제 들어오겠다 어 아이고 어 거짓말 30초만 거짓말 30초 네 라인였습니다 여기가 후다 터졌네 후다 터졌어도 필요 없는데 어 저거 죽겠다 아 아 죽었어 루시 궁 있어 루시 궁 있어 궁 써 아끼지마요 바스 바꿔야지 고릴라로 아 굴렀네 이제 바스 빼요 어 어 어떻게 알았지 자 어디까지 였더라 어 어 자 이제 어 파라 잡으러 가자 아 우리 편 끝까지 파스 튀어나오고 있네 우린 모든 군인이다 어우 아프다 여기는 심해니까 마우스감도 800에 7.7 칠 사물한명 축하해주세요 훔쳐서 파라 어딨어 죽었나 사람이 땅바다 아 아뇨 사물에 붙어 사물에 붙어 화물에 붙어 나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아 못탔어 못탔어 이거를 아 나 뭐하는 거지 이거? 못탔어 이거를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이 펼쳐나면 지박 움직임 지박 못떠 지박 못떠 지박 못떠 아 에임이 안맞아 아까 나도 에임이 아니야 개망이 에임이야 어 안끝났어?! 끝났어? 나이스 자 다들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1번 컴퓨터로 오버워치 충분히 즐길 수 있구요 그 맨 그 맨 밑에 보면은 1번 컴퓨터 테스트 한거 있어 오버워치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럼 1번 컴퓨터에 성능이 나옵니다 어우 강타님 아 대박 하이라이트 먹을만한데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